오늘은 12월에 오늘 아주 추운 날 저희는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! 한 열흘 중에 제일 추운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하필 다 같이 시간이 맞아서 촬영을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기 걸리고 허리 아픈 친구도 하나 있어요 엔디가 감기도 걸리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좋지 않은 컨디션 속에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감사하게도 오늘의 해외 축구 광고 영상을 저희가 또 오늘 마트에서 찍게 돼가지고 오늘 추운 날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보증한 것 같아요 아 손이 너무 시려! 여기 누가 봐도 지금 촬영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이 저기 계시고요 아니 저번에 상 커버 바지 그런 거 입고 좀 해야죠 난 바지가 제일 의문이야 지금 뒤에다가 좀 박아 놔야죠 우리가 앞에 있고 뒤에 박아 놔야죠 절대 뭐 숨기는 게 아니라 키가 크니까 제일 키가 크잖아요 제일 키가 크니까 각도는 영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촬영을 다 맡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가 아직 오지 않네요 지금 되게 늦은 시간 같아 보여도 아직은 6시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전화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이 형 왜 안 와? 전화가 온 거 보니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CU 앞이요 차 어디야? CU 앞이요 CU 앞이요 네 뜨나 해서 말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촬영할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말해야 할 것 같아 어? 있다! 있어? 공이 지금 살짝 위로 올라오는 걸 봤어 동태를 파악하고 다시 들어오는 걸로 자 전국 최저가 판매 최고가 매입 자 전국 최저가 판매 최고가 매입 한 팀 한 팀? 애들? 꼬맹이들? 고딩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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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애들 간대 어 우리 오니까 우리 오니까 간대 촬영 준비하세요 장비 세팅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? 아니? 추워 죽겠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생각해보니까 나도 장갑을 지금 못 써 촬영 때문에 첼시를 입었는데 사이즈 같은 거 첼시도 입었는데 몸이 거부하고 있어요 먹고 싶어 춥다 이 정도면 내 생각보다는 괜찮아 어제보다 덜 추워 내 생각이 이거보다 훨씬 추웠거든 나 어제 일할 때 너무 추웠어 아 씨 아 씨 아 아 저번에 까불다가 내가 가드 안 하고 아 가드 안 했어? 가드 안 하고 내가 집에서 뜨나 안 뜨나만 다시 확인해봤거든 제가 이거 요 날개에 눈을 다쳤어요 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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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 수고해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자 이거를 뒤로 오 어디가 오 야 어디가 물을 찍고 있어 지금 사진 밖에 못 찍고 있어 나는 오~~좋아 뒤지게 시끄럽구요 더 올라가라! 업! 어디까지 올라가나 올려보자 이거 120m 까지 그러다가 추락하네 기분이 어떠세요? 왜 저래 저 사람? 롤 뮤직 큐 아 춥다 아 차가워 저 형 너무 오래 걸려 아 차가워 아 저 형이 이상한데? 자 일단 갑시다 아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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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려면 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제가 아는 축구 옷도 할걸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막 바닥에는 눈이 있고 발을 안 들어요 진이 발을 안 들어요 이상해 몸의 감각이 아 차가워 이렇게 멈추는 거 한번 해야 돼요 멈추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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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야간 촬영이 이렇게 힘듭니다 넌 내 맘 저도 모르는 거 멈추는 거 멈추는 거 멈추는 거 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밖에 없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요 지금 발이 깨질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얼어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딱딱하면 안되거든요 이게 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기가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내 성에가 껴있는 그런 느낌 있죠 아아 머리 너무 시려 같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아 이거 시 시일만 놀아줘 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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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있어 이렇게 오른쪽 위에 10시간 9시 2분 이해하세요 추워서 걸려 долларов 밤새 일이 좋아요 1 2 3 3 6 일 거기서 해물라면? 어, 갈까? 가자. 야, 해물라면도 있고, 이것저것 있으니까. 저기, 여기 해물라면 사는데. 근데 M.S.E.G 맛이 장난이 아닌데? M.S.E.G가 어마어마하네. 왜? 안 그래? 커피 귀찮아. 어, 이거 없대. 해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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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필. 일하는 모습을 보셨나요? 저희가 추운데, 이러고 일하고 있어요. 일단은 제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구독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